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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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를 보고 계시면 내가 내 마음속에 너무 눈물이 진짜로 한강을 덮을 정도로 쏟아질 것 같은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엄마는 결혼을 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내 두 손과 두 발을 뻗고선 살아본 적이 열 손가락에 꼽아본다고 봐야 돼요 그 소리는 신랑하고 결혼을 하셨지만 신랑의 덕을 덕을 보고 살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 엄마 사주에는 남자의 복은 없었다 없었다라는 소리는 아저씨하고 지금 한평생을 같이 살고 있더라도 아저씨의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저씨의 그 성품을 보면 엄마한테 돌을 갖다 주는 생활비라는 거는 짓꼬리만큼 보이고 열 손가락에 꼽아서 내가 풍족하게 썩은 날이 없다라고 지금 들어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만 그거 가지고만 그냥 살았더라면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이 아저씨 성품을 보면 꼰대 있죠? 꼰대 진짜 꼰대라는 그 말이 나와 꼬장꼬장 꼬장에다가 정말 엄마를 가만히 두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봐야 되겠지? 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아저씨가 화가 나거나 삐지거나 그러면 말을 안 해? 내가 안 하지 엄마가 안 해? 엄마가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집에 기운을 느끼면 집에 기운을 느끼면 부부간에 하묵함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맨날 으르릉 대는 것밖에 들어오지를 않아 으르릉 대는 것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엄마의 성격을 아저씨가 맞춰줄 수가 없고 아저씨의 성격을 엄마가 맞춰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나? 맨날 응? 그래서 맨날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무기가 날라다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응? 엄마가 매 맞고 살지 않고서 엄마가 다다다닥거린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아저씨도 그걸 참지 않고 다다닥거리고 살았겠지 엄마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시면서 어 이별이라는 고비가 많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옆 밑에서 사시면서 아저씨가 바깥에 눈을 안 뜨셨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바깥에 눈을 안 떴다는 소리는 엄마를 집에다가 두시고 내 눈은 딴 데에서 눈길을 갔었어야 되는 게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응? 그런 시기가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야 근데 아주 빠지고 이런 건 없었고 나가서 이제 딴 짓은 좀 했지 젊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30대 40대 50대 그때 그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엄마는 분명히 아저씨하고의 고비가 왔었을 거예요 서류가 서류가 갔다가 나왔다 갔다 나왔다 아니면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든가 그렇게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 시기가 들어왔는데 왜 지금 내가 주저리 주저리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요 엄마한테 이미 이별수라는 게 이미 들어온 거는 60살까지의 엄마가 이별수가 들어왔지 그 뒤로는 그냥 머나먼 당신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엄마가 지금 아저씨하고 뒤늦게 뒤늦은 이별 아니 이별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아저씨가 뒤늦은 이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이별이라는 게 지금은 나한테 들어오지를 않아요 응?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그냥 어 엄마 지금 혼자 계시나요? 응 석 달 석 달 됐어요 응 나가라 소리도 안 했고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응 그냥 왔으면 왔나보다 뭐 밥도 안 줘요 나는요 응 열 받아서 계속 생각하면 열 받으니까 응 그냥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워낙 먹고 옷 갈아입고 워낙 하려고 나하고 밥대로 해라 안 되라라 돈 얘기만 하지 말아라 나를 아는데 응 그니까 이별수라는 건 이미 엄마한테 끊겼어 이별수라는 건 이미 엄마한테 끊겼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별수 들어왔던 건 60이야 60살에 엄마가 그때까지 엄마가 이별의 도장 찍었을 때 에는 아저씨가 안전이 나간 걸로 들어오지는 않아 당연하지 응 안전이 나간 걸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반복적인 어 무슨 저기 같아 똑같이 뭐 계속 플레이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그런게 반복적인 걸 들어와요 들어오시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노후에 노후를 바라보고 사시는 거잖아 그러면 음 아저씨 몸이 아저씨 몸이 조금 좋지 않은 수전이 들어와요 어 그런 걸 엄마 한 번도 못 느꼈어 아니었었어요 그쵸 네 왜 그러냐면요 아저씨가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내 몸에 내 몸에 분명히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3년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내 목숨하고 많이 싸워야 돼요 어 그러면서 아저씨가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싹 다 떨어지면서 조금 삶이라는 의욕이 지금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내 몸에 병이 들어오면서 스스로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조금 그런 단계가 들어와 있어 왜 그러냐면요 아저씨가 내년 수전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 수전에 많이 힘든데 이 내년 수전을 잘 넘기셔야 돼요 잘 넘기지를 못하신다면 정말로 내가 내년에는 내 목숨값을 바칠래 아니면은 내 목숨을 갈래라는 수전이 분명히 들어와요 지금 이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저씨의 몸수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챙길까라는 거를 이게 먼저 내 신점으로는 이게 먼저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 아저씨를 좀 엄마가 케어를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 또한 엄마 또한 몸이 그렇게 좋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엄마가 무슨 합병증이 있으신 거야 나 지금 너무 심각해 몸이 그렇죠 합병증이라는 게 엄마가 지금 들어와 있어 그러니 부부들이 지금 성격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이제는 넘었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으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들어와 있는데 아저씨도 몸수전이 좋지를 않고 엄마도 지금 내 몸이 지금 안전히 어 안 좋게 들어와요 합병증이라는 게 들어왔다라는 소리는 엄마도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들어와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먼저 챙기셔야지 지금 잘못했다가 내년에 내년에 정말로 엄마 주머니든 누구 주머니든 큰돈이 나갈 일이 있다고 지금 그래 오늘 보면 어? 그러니까 내년을 보고선 엄마가 지금 많이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하시라는 소리가 지금 뚜렷하게 들려요 뭔 말인지 알죠?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우리 아들 아빠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응 응 운은 끊겼어요 사업 운이? 응 운은 끊겼어요 사업 운은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응 아들이 물려받으려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물려줬지 아버지의 사업 운은 끊겼어요 솔직히 안 보였어요 내가 내 점에 아저씨가 사업 운은 나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안 들어온 건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사업의 운은 이미 끊겼어 끊겼기 때문에 대를 물려준다면 모르겠지만 아저씨의 운기는 이미 끊겼다 사업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저씨가 중요한 거는 건강이다 내년 수전에 내가 내가 내 목숨값을 바칠래 아니면 내가 갈래라는 수전이다 그만큼의 수전이 많이 안 좋아 몸이 내가 안 좋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엄마도 몸이 안 좋다라는 소리가 들려 내년에는 두 분의 건강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뚜렷하게 있어 그러니 사업은 이미 끊겼기 때문에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 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이제 그거고 추후의 일이고 지금은 내 신점으로 봤을 때는 건강이 먼저다 오케이